안녕하세요 박가님 프로입니다 레슨 시청에 항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그립, 그립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잡을까 그립을 야 이거 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러킹과 오버랩핑이 있죠 뭐가 좋을까요? 다 좋아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왜? 이게 똑같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게 똑같은 거야 그렇다면 뭐 그러면 나는 어떤 걸로 선택을 하냐 처음에 골프를 시작하실 때 저는 그래요 이렇게 잡아보라 그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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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한 거 하세요 그냥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골프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립, 그립법이죠 그립법 그립법을 했을 때 어떻게 그립을 잡는 게 좋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손가락으로 잡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뭐 다 일반적이죠 손을 쫙 펴보세요 그래서 이 세 손가락 옆에다 딱 대고요 이거를 쭉 이렇게 대보세요 이렇게 쭉 위에서 위에서 누른다는 느낌 여기 걸치는 데예요 걸치는 데예요 여기 걸치는 데를 쭉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걸려요 그 때 그냥 세 손가락 여기 잡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그냥 위에서 말지 말고 이렇게 앞에서 보여주면 잡은 상태로 말지 말고 이렇게 위에서 쭉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손가락과 손바닥의 경계선을 이렇게 이거는 그립을 안 갖고 있어서 할 수 있어요 내 손가락 하나를 검지손가락, 오른손 검지손가락 갖고 위에서 이렇게 눌러보세요 여기 걸릴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걸리는 느낌을 잡아주시면 돼요 말지 말고 이렇게 위에서 눌러만 주시면 돼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왜 저는 여기다 걸으라고 하냐면 되게 단순해요 왜? 견고하게 잡기 위해서 이걸 약간 저는 핑거그립을 선호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 보세요 손은요 가운데 온폭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림을 그려주죠 이렇게 안쪽으로 잡으라고 검지손가락 첫 번째 마디부터 여기 생명선으로 이렇게 잡으라고 알려줘요 근데 저는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저도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잡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가운데 클럽이 약간 돌아가거나 들어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공간이 뜨거든 이렇게 잡아보세요 극단적으로 여기 안으로 이렇게 잡아보세요 손바닥으로 속 안에 이 공간이 떠요 그러면 얘가 빠질 것 같아 샷을 하는 동안 그러면 더 세게 잡는 거야 근데 여기다 걸치고 이렇게 잡으니까 이렇게 잡고 있어도 당겨도 절대로 안 빠져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 수가 있어요 손목이 편안해 근데 손바닥으로 조금 많이 잡으면 빠질 것 같아서 힘을 많이 못 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손바닥으로 많이 잡고 있는지 아니면 그립이 견고한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크를 한번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손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저는 오른손을 이 오른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오른손을 대부분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말아서 왜? 얘가 힘이 세거든 얘는 절대 그렇게 말아서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이거를 약간 저는 어떠한 방법이냐면 오른손을요 90도로 꺾으세요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내가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걸 90도로 파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어깨 자체를 한번 보세요 오른손 어깨가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 어깨가 살짝 죽으면서 열려요 근데 얘가 위에서 덮어버리면 어깨가 굉장히 많이 다치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칠 수밖에 없고 백선이 빠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오른손이 올바르게 내려가 있는 포지션이 맞습니다 그랬을 때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요 다 잡았어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다 잡았어 되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그냥 난 이런 거 모르겠어 그립 바꾸기 싫어 난 여태까지 그냥 잡는데 그러면 잡으세요 원래 잡더니 잡아 그 상태에서요 보세요 그냥 왼손을 손바닥을 펴고 오른손을 손바닥을 펴보세요 어때요 어때요 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쪽으로 힘을 써요 같은 쪽으로 손바닥이 마주보고 있으면 그런데 대부분의 아마추어는 아니고 간혹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얘는 이렇게 잡았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오른손을 말아 잡았어요 예를 들었으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말았어요 이렇게 잡았죠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제가 오른손을 필게요 오른손 피고 왼손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왼손은 힘을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써요 오른손은 이렇게 쓰겠지 그럼 스윙하면서 같은 힘으로 못 쓰니까 업어들어거나 안 좋은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립은 초보자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체크를 하라고 알려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야 내가 그립을 딱 잡았을 때 이렇게 잡으면 돼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되냐 이것도 아니야 약간 스트롱 그립 잡으면 잡으세요 왼손이 스트롱으로 들어가 그렇죠 그러면 오른손이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그러면 이상하죠 이렇게 쓰잖아 우리는 이쪽으로 힘을 써야 되는데 스트롱 가 그러면 오른손도 스트롱으로 가야죠 같이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 이쪽 방향으로 같이 힘을 쓰지 뭐 약한 그립 뭐 위크 그립을 잡아 그럼 위크 그립 같이 가야지 같이 쓰지 슬라이스 나죠 위크 그립은 추천하지 않고 뭐 내추럴 그립 잡으면 똑같이 잡았을 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같은 쪽으로 힘을 써야 돼 같은 방향으로 근데 한쪽이 돌아가고 한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절대로 좋은 샵과 좋은 스윙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였지만 단적으로 오른손이 말아서 들어가면 무조건 어깨는 말려요 이렇게 말아서 백스윙 해보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이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하지 그립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한인 프로였습니다 forums 아까도 望 아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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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도